우리 사랑하는 사육자 여러분 한주간도 지혜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나아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훈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모교곤찰 사육자 조장 훈련이 우리가 그리스도롭게 집중되어지는 시간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훈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의 언약 전달을 이룰 또 귀한 하나님의 바수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훈련을 받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언약 성취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되어지는 참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시길에 거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네, 나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도의 집중과 그리고 기도의 누름의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한 축복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바로 하루 24시 이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나 공평하게 다 주어져 있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무엇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24시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묵상하고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잘 아시겠지만 사울과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왕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부분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상을 하고 어떤 것을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어디에? 사람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고 환경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이 인본주의가 쓸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왕권만을 왕권의 권위만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에게만 집중함으로 인하여 집중이 아니라 집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집중, 집착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경쟁심과 열등감 그러면서 대적이 되어지면서 자신과 가정과 가문과 또 모든 것들이 망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악신이 들어가면서 신접한 여자를 또 접하게 되어지면서 영적인 모든 삶도 마음도 그대의 모든 삶에 철저하게 황폐해져가고 망해져갔습니다 하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어디에 집중했냐 우리 10편, 1편, 2절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는 오직 날마다 즐거워하는 게 뭐냐 요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사하였다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오직 하나님께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이것을 주야로 집중했습니다 이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10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요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나의 인도자시오 내 영혼의 소생 시켜주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인도자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나와 함께하신다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원수의 하나님께서 온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한마디로 승리의 확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내가 요호와의 전에 영혼이 요호와의 집에 영혼이 살리로다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보장해주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완전 보장된 인생의 이 축복 그래서 다윗은 나의 영혼 내 환경과 내 상황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적들로 인하해서 두려워하고 아플 수 있는 현장이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누구에게 집중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하나님께 집중해서 환경을 처울하고 문제를 처울하고 나를 괴롭히는 인간관계를 처울하며 모든 것들을 처울할 수 있는 바로 오직의 삶 기도의 집중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함으로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삶의 답이 10편, 23편 다윗이 고백한 이 축복이 임한 절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크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시는 그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면을 가지고 이 사면을 감당할 때 어떤 축복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따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며 결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귀한 뜻과 하나님의 귀한 언약 성취를 이루는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복음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에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요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이 올해 주신 온단 말씀처럼 축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데 기도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 기도에 집중한 사역이고 누림의 사역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벽 밀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도요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사역이 바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바로 특권이 무엇이냐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강력한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 그래서 예비소서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러 모든 성들을 위하여서 구하라 왜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장은요 누구와의 싸움이냐 바로 영적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 그래서 이 악의 영들과의 싸움은 인간의 우리의 수준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능력이 뭘 통하여 일어나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 기도에 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알려주옵소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다 같이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현장 속에 모든 현장 속에서의 우리가 열두 가지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찰심이 임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매일의 우리의 양식이 어떤 양식?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으며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사함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 그러면서 통치자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온전하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약속하신 언약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의 언약 잡은 사람들이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럼 언약 기도가 바로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절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붙잡은 절대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의 기도를 집중하게 하시고 언약 기도에 집중하게 누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성취해 나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이 아니면 안 되어집니다 절대 언약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속에 우리가 인간의 인물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7회의 3장 18절 희생 제사 드려라 피해 제사 드려라 피해 제사 드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와 저주와 사단과 모든 것을 끝내주시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걸 아시고 인만웰의 즉복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계속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절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일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상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어디에서 해결하셨죠 요한복음 16장 우리 19장 30장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절대 보금의 사람이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절대 보금이 안 되어지면요 안 되어져요 그래서 오직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으면서 영원한 예수 황상 예수 완전한 예수 그 구원자 대신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 붙잡으면서 정말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바로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통해서 집중하게 하셨어요 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하도록 하셨고요 그러면서 보여주시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각인시켜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체질화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해 주셨죠 사도인의 1장 사제를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결국 성령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구의 증인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디 속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절대 보고 절대 이 언약에 붙잡으면서 약속해 주신 것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사역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의정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성취의 응답의 주역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낙심도 될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오해된 걸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옴으로 인하여서 힘들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완전 보장받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어도 괜찮고요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고요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시오 이 땅의 모든 삶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배경이 되시고 하늘 배경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럽죠 아 나는 언제나 이럴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 정말 저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 같고 너무나도 부럽고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언약에서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언약에서 빗나가는 것은 바로 끝인 인생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 그걸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집중할 때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나 바로 성경에 보면 시작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 기도 언약 보금에 가지고 기도에 집중하고 누렸던 사람들을 보면요 120명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120명의 성도들 그런데 이 120명의 성도들은요 이름도 나와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되어져요 이름은 고작 몇 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120명이 모여서 뭐하냐 함께 절대언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마음을 오지 마음을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에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량의 충만함으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주셨고요 이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15개의 나라가 열려지는 지금의 237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계보금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때는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절대의 보금인 것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정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삼천 제자를 열어주셨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면서 24의 제자의 축복 치유의 축복 회복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이름도 없고 또 무명의 사람들인 것 같애도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여서 하나님은 세계보금화에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초대교회의 첫 스타트를 이들을 통하여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과 그 시간이 언약 중심의 기도 기도 속에서 집중함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자의 하나님의 기도 함께 온리스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환경을 처울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조언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 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핍박과 능력과 또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에게 여러가지의 어려운 환경이 접해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뭘 했느냐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성량이 충만하여서 바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량의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졌고요 능력을 능력을 받아도 무시를 당하고 없인 역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 이건 당연한 거다 라고 합당하게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하는 게 당연하다 복음 증가할 때 합당한 자로 여기고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지 않냐고 뭐 했냐 기뻐 하였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거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다가 때때로는 가족에게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시댁에나 친정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직장에 안에서 또 같은 동력자들 속에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 기도에 집중을 할 때 오히려 성장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되어지는 그 누림이 되어지고 상처가 받지 않을 만큼 오히려 기뻐할 만큼 그 환경을 처월할 수 있는 바로 그 강력한 힘이 기도할 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42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바로 날마다 어디서나 그치지 않고 가르치고 전파하였다 날마다 어디서나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하고 내가 문제 속에서 어려우면 하고 안하고 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기도에 언약의 기도에 집중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시간을 처월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어디서나 장소와 구애받지 않냐고 그치지 않냐고 복음을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그 영적 서밋의 축복 그 타임이 바로 기도 속에서 느려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어떤 것을 여느냐 하나님은 어려움의 극한 환경이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바로 문을 여십니다 사도행정 7장에 보면 스테반의 스테반의 승교가 나옵니다 이 스테반의 승교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충만한 스테반이 승교함으로 인하여서 핍박과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시면서 사도행정 1장 8절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정 8장 누구를 통하여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문을 여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빈 곳 이 빈 곳이 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각지가 되어지고 버려진 현장이 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구원받기로 작전된 많은 대상자를 놓아주시는 바로 황금 오장이 되어지는 이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또 빌립을 통하여서 어디 에디오피아의 내실을 만나게 하심으로 올바른 보금이 선포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빈 곳을 열어주시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의 현장 그러면서 말씀은 전해졌지만 참된 보금 올바른 보금을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허락하셔서 이디오피아 내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바로 예수가 크리스도이시는 참된 보금을 선포하심으로 확장시켜 나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절대 언약이신 보금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냐 바로 만남 시대적인 만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적인 만남이 어디냐 사도행정 구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이 사울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 바나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만나게 하시고 또 후대와 일꾼 제자와 로마서의 16장의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로마 보금화 현장 속에 237의 현장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만남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에 집중할 때 또 누릴 때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바울이 찾을 때 하나님은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그의 문을 열어서 빌리포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고 아나니아가 기도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바울 담의 세계에서 그를 만나며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약에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현장 초대교회의 많은 절대의 복음에 언약 가진 사람 절대의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가도 폭풍에 몰아쳐도 죄수가 되어져도 정교재판 앞에서도 그 어떠한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냐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참된 응답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잡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시간에 훈련받고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냐 기도를 누릴 때 오는 응답 기도를 통하여서 오는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간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바로 절대 구원의 이 시간표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를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의 흐름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가시면서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는 기도 수집을 통하여서도 알게 하시고 지금 드려지는 이 훈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떤 양편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어디서도 괜찮은 24시에 이 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기도고 생각나는 것이 기도고 들려지는 것이 기도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묵상하는 게 우리의 모두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25시의 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눈에는 막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뭔가가 크게 역사가 안 일어난 것 같이 보여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라도 계속해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 예수 크리스도의 언약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영원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녀는 하늘에 속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 참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기도 누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 누림을 통하여서 뭘 결론 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하기로 원하시냐 바로 우리를 치유하시기로 원합니다 치유 우리의 우리의 예체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예체질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고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지금 이 시간에 훈련받는 나 하나님 나 자신 치유하여 주 없어서 나를 살리는 거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모든 상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의 복음의 언약 안에서 재해석함으로 인하여서 발판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보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지역을 볼 수 있는 눈 이 지역을 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 2, 3, 7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치유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뭘 보기를 원하시냐 이제 살리는 일 속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어떤 눈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 재앙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 내 지역에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재앙을 막는 절대 보금의 언약의 기도 속에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의 참된 눈으로 이 재앙과 문제와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절대 보금이 아니면 안 되어진다 라는 그 결론 안에 우리가 힘써서 나가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개 절대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 해야 되냐 하나님 사도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0주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고 우리가 절대 보금의 언약을 잡았다면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절대 기도에 집중하게 없어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4절은 5장 10주를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보금 14장 14절에는 하나님은 어떤 걸 주셨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왜요 요한보금 14장 13절에 보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이 축복을요 계속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바로 뭐냐 골로세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에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의 사람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훈련받는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소서 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기도하죠 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보금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입니다 하나님 전도자 시대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받아 누렸던 이 바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나의 이 입술 이 입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제하고 판단하고 불신앙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노는 입에 뭐하냐 하죠 절대 보고 말해야지 그죠 보금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요 바로 바울은 증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생명살린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고 나는 어떤 플랫폼이 되어야 될 건가 우리 교회가 어떤 플랫폼 우리 경기 이대교구가 어떤 플랫폼이 되어야 될 건가 하나님 나의 가정이 내가 하는 미션 홈이 하나님 또 우리가 하는 다락방이 제일 중요한 영적 성전으로 부른받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플랫폼이 되어야 될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플랫폼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플랫폼 마음이 상한 자들이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이 여러분을 만남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음으로 인하여 살아나고 치유가 되어지는 플랫폼 제자가 일어나는 플랫폼 그래서 2, 3, 7일 현장 안에까지도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플랫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에게는 하나 절대계획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 오직 성량의 충만 바로 갑절의 영감 그래서 11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걸 구할 때 어려운 것을 구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러지 않냐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하고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량의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축복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올바른 언약이 회복되게 회복되어야 되며 먼저 사역자인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시간 내가 문제 속에서 아니 홀로 있는 시간에 내가 바쁜 시간에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시간에서도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복음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그럴 때 여러분들의 현장이 살아날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생명구원에 기한 축복이 느리는 증인이 되도록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한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언약의 기도자로서 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누림 속에 온전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훈련 속에 말씀의 훈련 속에 기도의 훈련 속에 하나님 거함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축복 기도로 사역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이 충만한가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를 다시 한번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절대의 언약의 신 참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먼저 사역자인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복음이 아니면 안 되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안을 꺾어주시기를 원하며 복음 체질이 되어질 때 절대 복음의 체질이 되게 하시고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때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흔들리지 않냐고 칭찬하는 세계 복음화 속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절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참된 복음의 그 능력 안에 온전하게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기 이대교구 아버지 하나님 목요곤찰을 통하여서 우리 사역자 조장 예비 사역자들이 훈련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슴을 찔러 쪼개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각 사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음의 생각과 복음의 말씀 안에 집중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기도에 집중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나를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며 이 나라와 시대와 하나님 이 삼체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하게 송파하고 증가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며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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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